드디어 어어어어어 송겨 프리노 초수 중속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이렇게 나와? 왜 이렇게 나와? 아, 끝까지 봐. 정국 진짜 끝나는 거잖아. 자, 여러분 2차 공원에 가서 좀 돌려보겠습니다. Let's get out, 설리미! 8시, 2차 공원. 축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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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